아, 아름다운 자연과 신선한 공기에 둘러싸여서 문명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힐링과 명상의 시간을 보내려고 하시는군요. 여기까지 꽤 오랫동안 걸어오셨으니 이제 텐트를 치고 자리를 잡아야겠죠. 주변엔 숲이 울창해서 텐트를 치기에 적당한 장소가 없네요. 그런데 그때 나무가 전혀 없고 낮게 자란 덤블만 드문드문 있는 멋진 들판을 발견했어요. 그럼 그곳으로 가서 텐트를 설치해볼까요? 땅이 유난히 부드럽고 매끄럽지만 별 신경은 쓰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죠. 칼로 버터를 찌르는 것처럼 말뚝이 흙 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텐트를 다치고 나니 벌써 날이 어두워져서 여러분은 텐트 안으로 들어가 아늑한 침낭 속으로 기어들어갑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섬뜩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셨군요. 축축한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은 침낭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으, 바닥이 완전히 흠뻑 젖었어요. 여러분은 텐트에서 최대한 빨리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텐트가 땅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늪에 텐트를 쳤던 거예요. 그래도 운이 좋았어요. 늪은 항상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무릎까지 흙에 잠겨서 문제가 생길 때까지 늪인지 눈치를 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빠져나오는 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이끼와 뿌리는 부드러운 속으로 여러분을 천천히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발을 들어 올리려고 하면 신발은 잃어버리게 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안다면 숲속에서 늪을 찾기 꽤 쉽습니다. 만약 빽빽한 덤불 속에 있는데 이끼와 드문드문 덤불만 있는 곳에 햇볕이 반짝이는 공터가 있다면 그곳이 늪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조용한 땅을 가볍게 밟아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물기가 느껴지면 멀리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이 늪이 위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산불입니다. 늪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모닥불을 피우면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이 분다면 말이죠. 늪과 습지는 물과 이끼층 아래에 타르가 가득 숨겨져 있습니다. 불이 붙기 시작하면 불을 진압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모닥불을 피우기 전에 항상 늪에서 안정거리를 유지하세요. 야외에서 캠핑을 할 때 또 다른 흔한 실수는 위를 올려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텐트를 세울 수 있는 견고한 땅을 발견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지저분한 솔방울과 돌을 치우고 근처에 개미집도 없는지 모두 확인했다고 해보죠. 밤에 뭔가가 여러분의 침낭 안으로 들어오는 걸 바라진 않으시죠? 선택한 장소는 완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텐트에 기대둔 나무가 바람과 비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랜턴을 끄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야수가 텐트를 덮치기라도 한 것처럼 텐트가 휘청거립니다. 당황한 여러분은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텐트 꼭대기에 거대한 나뭇가지가 떨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최악인 사실은 캠프를 설치하기 전에 위를 올려다봤더라면 이런 일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반쯤 부서지고 썩은 나뭇가지는 발견하기 쉽죠. 그리고 그 밑에 바로 텐트를 치는 건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가지는 언제라도 끊어질 수 있어요. 텐트를 찢어서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운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거 아시나요? 수십 명의 캠핑객들이 매년 이런 실수를 저질러서 종종 큰 대가를 치릅니다. 위를 살펴보면 여러분께서는 위에 말벌둥지나 거미줄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나뭇가지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말벌은 방해받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거미에겐 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름다운 강을 발견하고 그 강뚝에 텐트를 치기로 결정한다면 여러분이 텐트를 정확히 어디에 쳐야 할지 조심하도록 하세요. 특히 봄이나 가을에는 물 가까이에 머문다면 한밤중에 물 위에 둥둥 떠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낮과 밤의 일기예보를 항상 확인하세요.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면 물, 특히 강에서는 멀리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비가 강의 수위를 높여 둑을 터뜨리게 하고 여러분의 작은 텐트가 물에 잠겨 휴가를 망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비는 캠핑을 망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숲 깊숙한 곳에 가보죠. 울창한 나무와 비가 바람으로부터 텐트를 지켜주고 있고 비 때문에 숲 바닥에 물이 고여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아까의 공터만큼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음 날 밤 다른 곳에 텐트를 치려고 하는데 땅이 부드럽고 축축한 것 같군요. 하지만 늪은 아니에요. 그저 어젯밤의 비로 인해 흙이 젖은 것 뿐이에요. 하지만 이런 곳에 있다면 땅이 단단한 곳으로 이동하는 게 좋을 거예요. 문제는 부드럽고 젖은 땅이 텐트 밑에서 언제 슬금슬금 빠져나오기 시작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흙의 이동은 늪에 있을 때만큼 위험하지는 않지만 텐트의 말뚝이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텐트였던 것이 이불이 되어서 여러분은 그 밑에 묻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늑해 보이는 계곡에 텐트를 치기로 결정했고 그때 이미 비가 내리고 있었다면 즐겁게 물 위에서 둥둥 떠다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모든 물은 자연적으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곧 물이 여러분의 캠핑 장소로 들어오고 결국 텐트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잠에서 깨어났을 때 빗물에 무릎이 푹푹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아, 기나긴 산책을 하고 좀 쉬기에 딱 좋은 장소네요. 언덕 꼭대기에 있어서 근처에 물도 없고 햇빛이 잘 비추고 가로막는 나무 한 그루도 없습니다. 일광욕을 하면 정말 멋지겠죠? 글쎄요,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즐거울 수 있겠지만 오래 머물다 보면 왜 이 결정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직사광선은 텐트의 소재 때문에 몇 시간 안에 텐트를 뜨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텐트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순간 피부로 그 열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밤이 되어 텐트가 좀 식을 때까지 여러분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탁 트인 곳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돌풍이 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말뚝을 제대로 박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텐트에 작별을 고할 수도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나무 근처에 텐트를 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게다가 일기예보가 여러분에게 유리하지 않다면 외딴 나무 근처에서 야영을 하고 싶은 유혹은 뿌리치도록 하세요. 화창한 날씨와 비가 오는 날씨 모두 괜찮지만 만약 심각한 폭풍이 온다면 혼자 서 있는 나무는 피뢰침이 될 겁니다. 만약 텐트 근처에 있는 나무에 번개가 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번개로 핸드폰 충전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겨울 캠핑을 할 때 날씨는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세요? 잊어버리세요. 겨울에는 텐트에 비치는 햇볕이 아주 중요합니다. 텐트가 아무리 멋지고 비싸다 해도 추위는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고 일반적으로 추운 계절에는 바람이 훨씬 더 심하죠. 햇볕은 여러분이 심한 추위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캠핑객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텐트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텐트의 소재는 열을 매우 잘 전도합니다. 따뜻함을 잘 유지해 주겠죠. 하지만 불이 쉽게 붓기도 합니다. 모닥불 하나는 여러분의 텐트를 태우기에 충분합니다. 텐트와 모닥불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절대로 불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잠이 들 것 같으면 불을 끄세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에서 깨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곤충은 가장 신나는 하이킹도 망칠 수 있습니다. 모기, 개미, 진드기 그리고 다른 성가신 벌레들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텐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모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세요. 밖에 나갈 때는 모기 퇴치제를 피부에 바르고 텐트 입구 옆에는 나선형 모기향을 두세요. 하지만 너무 가까이 두거나 안에 넣지는 마세요. 냄새가 거슬리고 화재도 일으킬 수 있어요. 모기, 특히 진드기의 가장 좋은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늪이 발생할 수 있는 호수, 연못, 그리고 울창한 숲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하세요. 벌레는 잔잔한 물에 서식하기 때문에 수영장 같은 곳에는 날개 달린 해충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 때는 잘 날지 못해요. 그러니 모기를 멀리하려면 탁 트인 곳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모기한테 물리면 안 되죠.